수려한 탄생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수려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Oh yes, um oh ah yes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, um oh ah yes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적여 ace 내 앞을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쳤어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네, 수려한의 브랜드가 좋은 건 알았지만 9년이나 연습 1등이었구나 지금 화면에 후 한방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련방송인데 왜 후 얘기를 하지 하실 거예요 네, LG생활건강에 화장품 연구하는 화장품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브랜드들을 연구를 하지만 백화점에서 보시는 더후 그리고 수려한은 그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같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합니다 음, 그래서 진짜 써보면 후를 쓰다가도 수려한을 쓰면 어,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 해서 후 쓰다가 수려한 넘어가시고 수려한을 쓰다가 후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요 같이 동시에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LG생활건강의 기술력하고 연구하는 곳이 같다 보니까 느낌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자, 오늘 너무 대박인 거는요 진생녹용 콜라겔 수려한